배우 유아인이 세계적인 거장 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으로 스크린에 컴백합니다. 이창동 감독은 8년 만에 신작 버닝은 새 젊은이 종수, 벤, 해미의 만남과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요. 유아인은 사랑하는 여자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순수하고도 예민한 주인공 종수 역을 맡았습니다. 한편 영화 버닝은 나머지 캐스팅을 마무리한 후 이달 중 촬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